전주시의회가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유감을 표명하며 구단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명문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홈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단의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홍보 효과 등 기업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입장 표명이라도 했어야 마땅했다며 KCC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. 전주시에 대해서도 구단에 이전 빌미를 제공했다는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